마스터 토픽, 마스터보카 매주 한국어 어휘배우기 이번주는 외모, 신체입니다. 첫번째 어휘, 귀엽다. 아기가 천사처럼 귀엽게 웃는다. 두번째 어휘, 둥글다. 그 옷은 둥근 얼굴에 어울려요. 세번째 어휘, 뚱뚱하다. 내가 뚱뚱한 것은 야식을 매일 먹기 때문이다. 네번째 어휘, 멋있다. 남자친구는 정말 키가 크고 스타일이 멋있다. 다섯번째 어휘, 어리다. 동생은 나보다 3살 어리다. 마스터 토픽, 마스터보카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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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